. 안 되겠어. 피해, 바이트 형 옆에 내려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노노노 너노 너노. 그름 내가 더 헷갈려. 난 이미 왔어. 내가 어디야 될 줄 알고? 난 큰집 갈거에요. 형 2일 갈거잖아요. 없는거 같은데요? 니네 그냥 털어. 없는거 같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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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팀 있네. 한 팀 있네. 삼동쪽? 응 삼동. 삼동이라고? 나 삼동에 못갔는데? 삼동 끝에 돌아서 오늘 왜 보였어요? 울지 안 울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형 그럼 나 여기 큰집만 두개 털. 큰집이랑 차고집까지만 털고 저기 갈게요 1동. 나 어차피 큰집 안 털어. 난 2-2쪽으로 털어봐. 날개 심하네. 잘 안먹어져. 중간이 열려. 중간이 열렸어. 지금 서버 안 터지는 것도 되게 용한거야. 전에 160만명만 돼도 그냥 맨날 빵빵 터지더니. 이젠 그러면 안되지 않겠냐 근데. 정식 출시 앞두고 있는데. 언제 안되니? 이제 아직도 시기 아니에요? 어. 지금 따지면 오픈베타야? 너는 오픈베타를 돈 주고 산거야. 응. 이렇게. AK. OK. 다행이다. 나 2-3 감. 음. 그래. 7탄 잘 나온다. 5탄 2개에 6-7발 먹었는데. 전 7탄 이럴거야. 7탄은 권총으로도 나오니까. 5탄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5탄 권총이 없는다. 5탄 권총도 만들어줘야죠 이제. 5탄 권총 있나? 원래? 5탄을hod 5탄 비가 없을거라고. 4탄 문구이 없고. 없음 말고. 5탄을 만드는 타임. 5탄이 없음. 5탄을 만드는 데에 6탄이 없으면 좋겠어요. 5탄이 없음 해요. 5탄이 없으면 좋겠어요. 오는 편이 없을거라고. 5탄이 없을거라. AK도 있는데 뭐 와.. 칠탄 진짜 많이 나온다 칠탄 300반 흐흫 칠탄 성애자 칠탄이 편해 아 나는 반동때문에 싫어 느려! 난 반동보다 연사가 너무 느려서 싫어 엠포 어 엠포 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 이렇지 나중에 누르면 될게 가까운 1통 털고 1-1통 털고 가면 되겠네 5탄을 쓰면은 5탄을 100% 활용을 못해 칠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연사들 이 뚝 막 널려있네 이 뚝을 여태 한 열댓개 본 것 같다 아 앵글 손잡이 하나만 구해주세요 앵글이 안 나오네 수직만 나와 수직이라도 껴 수직은 있어요 들고 있으니까 앵글을 좀 부탁한다고요 프리파밍인데 나올거야 꼭 프리파밍일 때 총 잡고 뛰다가 뒤통수 맞죠 많이 맞았어 이렇게 총 잡고 잘 안뛰어서 하 오탄이 안나오네 이랬 가방도 안나오고 이건 뭐 나 백년발 땡 나 60발 미니 버릴거임 아하 이거 버려놔야겠다 고정기를 버렸어 다 털었나 본데 5미리가 부족해 5미리가 부족해 책상 너무 무거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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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야지 센데 개미지가 0.5배는 된거 같은데 300발 들고 있으면은 다른거 못들어 다 돌아버리겠네 1렙 가방이 안나와 쟤 뭐지 아직도 1렙 가방이 5미리가 부족해 5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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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가방이랑 앰포랑 5탄 앰포라 먹으라 5탄 400발 이쪽 터진 분 있어요? 좀 털고 있잖아 아니 여기 피엘 형 나 앵글 주고 갈래요? 거기 안 털었을걸? 따라와 아재아 스톱 어 여기있다 탄창이 없네 이제 교회 옆에 터시는 분 있어요? 교회 옆에 내가 털었어 교회만 안 털었어 맞네 구장 다섯 갠데 앰포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앰포랑 5탄이랑 구상 2개 구상은 내가 뭘까 그럼? 배율이 안 나오냐 아씨 어제는 배율 한 10개씩 나오더만 2,3 터신 분 다섯 갠데 다섯 갠데 여기다 한가운데 보급 떨고 갔나보네 아우 탄창이 필요해 에이 야 깔끔하게 4008 공중 당장 적응 아 아 공중 아 아 언적 차고를 할까 동사무소 터신 분 안 털었어 없는 듯 저요 크기 얘기하시라고 아줌마 씩씩하게 추워 뭐? 추워서 우리 이동할까? 바로 시공 쪽으로 슬슬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배율이 없구나 배율고자구나 넵 배율고자 탄창고자 총구고자 중간에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타고자 이런 고자 차도 차있다 3거리 뒤에 밑에 집합 이거 초소는 터셨나? 몰라 털었는데 산 없네 시공을 먹어야겠구만 시공 먹으면서 살살 이제 서쪽으로 빠지면 해석 쉬어 흠 유키야 쓰사 빨리와 거기서 혼자 죽지 말고 참고에 5탄 30분 파구팔 파구팔 대탄도 있어요 어? 대탄은 왔다시가 먹겠어 한 장 버렸지 대탄 두 개 있어 두 개 필요함 사이가 쓸 거라서 사이가도 있어 내가 사이가를 버렸어 혹시 스나 소염기 있으면 형 여기 스나 소염기인데 안 가져가요? 어 그래? 있었어? 눈이 고쳐야겠구나 무거워서 들 수가 없네 여기 있어 배우고자 하나로 완벽하자 얘들아 그게 좀 아쉽긴 하네 아까 탄 띠 아 카구팔 탄 띠 아 버리고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 어 무거워서 버리고 왔지 이젠 배율로만 먹... 아 보정기 보정기 야 내가 폭탄이나 먹어라 폭탄 세 개 있어 아씨 아깝다 무거워라 여긴 거 예 무거워라 무거워라 하하 하하 하아 모르 espero 스킬이 좀치게 estiver 주나요 아 사이가 좀 더 생겨야 feet 붉어보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에휴 예 아직 안돼요 춤 해ĩ 으 오 tend 오우 오우 혹시 진통제 좀 널널 하신 분 있나요? 음 나한테 와 3,3 로시아 왜 피 달았냐? 고고 야! 아 진짜 나 세운다. 네 딜에 박아주세요. 아 이 아줌마. 여기 히트 하나 남아요. 어? 어이씨. 내가 더 빨리 먹은 줄 알았는데. 뭐였길래. 판매. 가방. 문은 내가 열어주고 제가 들어가길래. 내가 먹었어. 머뭇가르길래. 어디로 좁혀지려나. 루시 아줌마 왜 마이클 끄고 혼자 놀고 있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나 혼자 놀 시간이구나. 응? 10시. 배린이. 배린이 이때매. 네. 배린이 들어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꼭 한 방 때리고 가네. 오빠가 위협을 했잖아요. 아니야. 위협한 거 아니야. 그냥. 싸운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잡히네.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잡히네. 이거. 특이해. 내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야 하는데. 단편으로. 그럴까. 저기도 애들 많을 텐데. 많을 것. 남쪽에 생기기를 말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확실히 안 생겨서 저거풀 아니면 남쪽인데. 저도 걸어 볼 만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선 킬 먹을 수 있잖아요 땅바닥 쳐다고 뭐하냐 에? 아 나 탄... 탄 하고 있었어 가까이서 넘어오면 그... 이리 잡읍시다 150방향 1km 뒤에 차 하나 커피 나왔습니다 쨘 SW 방향에 레토나 하나 젠 인듯 그 외에는 아직 보이는 거 없어요 아... 어 만다린 자켓 올랐네 가격 이런 씨... 얼만데? 14,000원? 13,000원 그래? 팔아야겠네 아니 그 저녁 시간... 이게 우리나라로 밤 시간대 오르고 새벽 시간이 뚝 떨어지네 스읍... 내가 팔 때 12,000원이었으니까 외국인 애들이 많이 사나보죠 야 저기 온다 120방향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중 날 안보임 아니 아니 지나가요 오토바이 2방향으로 대량 누람핑 쪽으로 갔어요 어 버기도 저기 하나 온다 스읍... 2방향 쪽으로 오케이 아 저기 멀리? 네 이쪽으로 올라다가 도망간 거 같아 고생하자 보기... 보기 확인 거기는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는데 우리 쪽으로 오든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마 산으로 갈 확률도 있고 아마 산으로 갈 확률도 있고 너머... 이곳 사이.. 파이티 형 그거 알아요? 요즘에 산 꼭대기로 자기장 잘 잡히는 거 아 그래? 그것도 피체됐나 보냐지 예전에 안 잡혔었거든 이제... 지금 산 꼭대기로 잡혀야 많이 음... 산 걸치면 음... 지금 산 꼭대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겠다. 그럼 우리 우리 산 쪽에 잡히면 우리한테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끝에 잡힐 수도 있어. 마지막에 산 정상으로 잡힌 것도 몇 번 있었어. 루키랑 하면서. 박본 친다. 가깝게 내 관자로 있어. 보급 산 위로. 산 정상 쪽. 졸고풀이랑 산. 우리 산으로 올라가야 해 지금. 올라가든지 돌아가든지.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산에 다시야 소리. 위로 올라간다. 우리 저거 닦는 게 낫지 않았냐? 갔어요? 갔어. 쟤네 돌아가네. 쟤네 돌아가요. 차 탄다고?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차 타고 와. 차 타고 와. 돌아간다길래 차 탔지. 차 탈 사람 차 타고 와. 나는. 우리 돌아가자. 네. 오른쪽으로.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 자리 내 blank입니다. 온갱. 온갱. oty에 야AI도 측정하고. 온갱. 그 대데. 여기 산.. 사람 많을 건데. dling 사람 많을 거예요. 무슨 조심하세요? 오고 싶은 거. 어차피 우리가 총을 할หน세为什么 인데요. 아악.. 해보고 외로운 멈춤 공격관리지이 lifted. 청소에 자quito 북spoteman아 These comens, , 약 MS社AP에 걸어냈느냐äm. 차 다진다 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스킬 형이랑 우리 사이에 있지 한 팀 아 그래? 네 오케이 아 나 조급이 없는데 아 저기 없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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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하네 살리러 간다 뭐야 루이스 죽었네 네 뒤에 있는 놈한테 죽어 했어요 하나 기절 사망 우리 뒤에도 있어 M 방향 하나 컷 올컷 형 거기 하나 더 올라갔어요 아니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어 아니야 기절이야 하나 죽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내가 둘 잡았어 하나 잡았다 루시 시체 보정기랑 이것저것 있다 아 보정기 배율이랑 그리고 우리 뒤에도 있다 저기 집 쪽에 어? 내 바로 위에 네 언덕 위에 있습니다 아이씨 채우는데 다른 팀 살리러 갈게요 나 살리러 갈게요 살 수 있나 이거? 아아 안돼 아 안돼 네 뒤에 샀어요 위에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올라왔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졌거든요 아 겁나 빨리 도망하네 나 뒤에 쏜다 다 왠지 왠지 모르겠다 공격 여, 일곱 명 자리 안 두고 언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다 이 부분을 빼고 다 파야겠다. 뒤쪽 잘 봐야 돼. 우리 뒤잡히면 다 빼고 있다. 우리가 이 언덕 먹으면 위치는 좋을 것 같아. 건너편 쪽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소리? 두핑 좀 해야 돼. 근처에 있다. 저기 있다. 보인다. 우리 자기장. 위치 때문에 위치 잡고 싸우자. 쟤네 아직 못봤어요. 왼쪽 돌아. 자기장 안좋아. 나 위치 좋아. 하나 더. 어디서 쓰는거지? 산 꼭대기 있었어요? 응. 몇 마리? 산 꼭대기에 저 경기작 박사망. 여기 보급이 떨어졌었구나. 저쪽에 있다. 형 나 하나 확인. 285 방향 하나. 다른 애가 잡았어. 형 우리 뒤에도 있다. 언덕백이. 언덕에서 난... 75방향. 죽었는데? 아이씨. 야야야 너 뒤. 너 뒤. 너에서 75. 그러니까 나한테 75. 어어. 안 보여 나한테는. 거기 능선 너머야. 네. 얘가 아까 저기 살아남았던 놈인가 본데? 음 난 죽었네. 살릴 수가 없다. 저긴 아까 죽었고. 저쪽 좀. 저쪽까지는 아예 안 보고 있잖아. 난 죽어. 딥. 아. 저쪽에서. 이거 도피가 없네? 아, 얘 도피가 없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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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데 안보여 저기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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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놈 돌았나 나이스